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ro 별로 안 좋습니다 KQ 정도 나왔습니다. 저번에 패더급 준비를 하는 줄 알고 한 70, 한 2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벤톤이라고 해서 60일까지 내려야 된다고 해서 그 2채급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. 1대, 1대, 1대 1대, 1대 1대, 1대, 1대 1대, 1대 1대, 1대 1대, 1대 2대, 1대 2대, 1대 2대 2대 3대 2대 2대 1대 4대 5 5 고춧가루 다음 주에 오줌만 싸도 빠지는데 오줌만 싸도 빠질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그냥 계속 잘해야죠 얼른 화이팅 포즈 확인하고 또 쉬고 싶습니다 뭐 드셨다고요? 떡하 못 꿔요 떡하 못 꿔요 상한 거 아닐까요? 여기 와서 좋았나? 네 왜 옛날에 외국 선수들 BCAA나 글루타민 막 챙겨서 먹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저랑 맨날 먹으니까 영양제라도 맨날 먹으니까 맨날 먹으니까 잘 버티 잘 버티는 거 같아요 몇 그램 남았어요? 몇 그램 남았어요? 자, 그... 하... 아, 저거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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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고引きます 하... 다리 조금만 벌려볼게 아 지금 이렇게 이거 좋아 느낌 좋아 근육이 나오니까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그 잠을 자꾸 하이